저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일곱 명의 차이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위로자이십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일곱 명에게 주신 사명은 하늘에 있는 것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곱 명은 하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곱 명과 마주하는 동안 그들은 아마도 당신 안에 있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 경험을 통해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일어날 때 그가 누구인지에 관해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넓은 깊이와 그리고 그의 모든 형질까지 그의 성품의 모든 깊이를 알고자 하거나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다차원적으로 그의 성격의 기질과 목적을 아는 것일 때 주님의 일곱 명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땅에 계시며 일곱 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서 보는 것을 땅에 나타내는 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보좌 위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형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삼위일체의 움직임을 알면 그는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다는 것은 항상 모든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타남은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한 존재 안에 세 존재이나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적, 영의 일치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나를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였다. 나를 경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고자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상에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당신을 땅으로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땅에 내려와 죄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니와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은 땅에 내려오십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고 땅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들은 세 가지 다른 부분을 가진 하나이지만 모든 부분은 다른 업무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여전히 땅에서 기능하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령은 성령과 같이 보좌에 있지 아니하고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럼 일곱령은 무엇을 하기 위해 보좌 앞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트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일곱령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을 예수님께 제시하는 분이며 예수님은 당신을 아버지께 왕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령이 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당신을 영어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많은 형제 중에서 처음 난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많은 형제들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많은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령의 목적은 우리가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동일한 영광 가운데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일곱령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곱령의 모든 기능과 작용과 특성과 본성의 모든 특성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그가 죽을 육신으로 나타나 우리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곱령의 본성은 저와 당신 안에 있는 왕국의 기지를 통해 지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은 우리에게서 이동해 땅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모든 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갔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왕국을 세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의 수준에서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령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 일곱령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내용이며 우리의 영적 성장이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합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 간과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권고를 위해 기도하고 구걸하고 탄원하는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략이 영이 바로 걸어와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천국의 교실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아버지의 내부입니다. 그는 책을 다운로드하고 그 책을 모두 모아서 내 머릿속에 다운로드했습니다. 당신이 천상의 영역에서 보는 그 영역을 지구로 가져오도록 아버지와 계약하세요. 이 존재들은 두렵습니다. 두렵다의 의미는 그들은 존경받아야 하고 경관하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우 매우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그들이 왕궁 영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압니다. 지혜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혜영은 큰 금지팡이와 아름다운 장엄한 보라색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장엄하고 여성스럽습니다.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영과 함께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구하는 것뿐이며 그것은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찾고 찾는 것뿐입니다. 두드리면 당신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혜영을 따르십시오. 지혜영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정해 지혜영과 함께하십시오.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계속해왔으나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곱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등하신 하나님, 특히 성령의 어떤 면이나 특성을 반영합니다. 지혜영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땅에 창조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띄어야만 하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늘 영역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와 목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천국 전부의 첫 번째 계층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늘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 벤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들은 열 사람이 벤치의 일부이며 통치권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의 그림자와 형상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앉아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통치권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그 만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곱 영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들을 더 많이 격려할수록 그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에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내어줄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부모인 우리와 똑같습니다. 창모로 순종하는 자녀들 배움의 굶주린 자녀들 그들 앞에 세운 규칙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녀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권적으로 제정되고 처음부터 그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소로 그들을 데려가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인하여 당신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여 그들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당신의 주권적이고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협력하여 당신이 보좌에서 승인된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모든 교훈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리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동역자여 공동창주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일곱 영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군과 하늘의 모든 천군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땅과 온 인류를 위한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